이제 우리의 천성연의 서기 회원 전면 회장 회장 뒤에 등이 너무 소란하고 시끄러운데 좀 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장 전체 143노회 1536명 1536명 출석되었습니다 143노회 1536명 1536명 출석으로 제100일의 개별을 설언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92회의 규칙 개정에 의해서 호명하지 않고 강로회로회로 출석 확인서 제출함으로 집계함으로 참석인은 보고하는 규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회장 총회의 결의 시행방위자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오겠습니다 총회의 결의 시행방위자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오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 위원장과 석희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어느 회원님이 뭐예요 예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어서 안될 총대들이 있는 안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 회장의 행위자 조사처리위원장 민혁선 보사입니다 민혁선 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조용하세요 황영옥사님 민혁선 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자 총대 아닌 사람들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 지금 혼란스로우면은 이 말도 안 듣고 지금 총대도 아닌데요 아 세운데 여기 저 지시위원을 좀 임명하